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경기 평택시 서정동 역세권 도로변 2층 근린상가 주택 경매물권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사건번호 2021타경 2590번입니다. 감정가는 6억 6,245만원이며 토지면적 40평에 건물면적은 86평입니다. 1차 채집가는 6억 6,245만원에 보증금은 6,625만원, 입찰은 2022년 2월 14일에 진행해집니다. 경기 평택시 서정동 근린주택 경매물권은 1호선 서정리역 270m 역세권 상가주택으로 서정리 초등학교 서측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택 상가주택 경매로 진행중인 평택시 서정동 근린주택은 토지면적 39.6평에 건물면적은 85.9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6월 기준으로 6억 6,245만원이며 신권으로 감정가를 제재가로 오는 2022년 2월 14일에 1차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제재가 20%인 6,625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학위론상 일반 상업지역의 대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27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건폐률 80%에 용적률은 1,400%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철근콘크루트 및 조족주의 근린생활시설로 전포와 주택으로 구성된 2층 건물입니다. 홍보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정매 부과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근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상 말소개준 권리는 2010년 12월 29일에 설정된 송탄농협의 근저당으로 채권채구액은 3,900만원입니다. 후순위 개인채권자가 임의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청구금액은 4억원이며 등기부 채권총액은 5억 5,04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가물거명세상 제시의 근무를 포함한 토지건물 일괄 매각사건으로 2명의 대학력 없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철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평택에 상가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서정동 인근, 단독, 다가오주택 등의 매매 내역이 다소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평택시 서정동 인근, 상가주택 등은 매물 효과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평택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철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평택시 주택 직전 6개월 매각에는 74% 매각률은 42% 경쟁률은 5.3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시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 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사건의 낙찰 및 유찰 그리고 변동사항 등 진행 관련 자료는 영상 하단의 설명자료와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